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닷가 살짝 더 했죠 아 여기다 배가 있네 아 여기다 여기로 들어가는거 다 이죠 아 다 왔어요 이제 다 졌어요 다 왔어요 들어가면 되요 아 예 들어가야 돼 안으로 차 차 대나야 되요 배가 다 왔거든요 예 사람들만 저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맞을 거야 어 마스크하고 5 사람도 있다 여기 이치우 구경하러 왔죠 음 새우잡이 가는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바닷가 좀 보여주려구요 아 이거 아는사람은 그죠 아는사람들은 알지 많이 알지 이것도 하고 바닷가 좀 보여주려구요 돈 내야지 저기 앞에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냐 아냐 저기 저기 저기다가 아니 자기야 여기다 대면 되지 여기다가? 아니 여기도 다 대때가 많은데 딱 편한데로 대면 되지 이제 다 왔잖아 여긴 바다니까 추워 자기 옷 입어서 이제 춥겠다 난 괜찮아 쉽지 않아 나가면 춥다고 이제 절로 올라가고 그러면 나긴 춥다 이제 바다 야 이거 바다 좀 보여 드릴게요 내 겉에 이거 배고 바닷가 멋있네요 저거 좀 보여드릴까요 돌 일단 여기 배 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배가 안에는 촬영이 안된다 그러네요 촬영이 안되고 가자 저쪽으로 한번 보자 배는 촬영이 안되고 여기는 산이네요 이쪽으로 산이고 와 저 앞에 돌이 멋있다 저 앞에 돌이 멋있는게 있거든요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여기 집사람 옆에 있어요 네 와 저 멋있네요 바이 와 저 바이 멋있네요 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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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홍 응 demandé 요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겉에 배, 색소병의 배에 단수함하고 배도 멋있네요 네 어서오세요 비타민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 배요 산 풍경 좀 보여 드릴까요 멋있네요 여기도 저거 아주 돌이고 저기 겉에는 찍어도 된다 그러네요 안에만 들어가면 안되고 겉에는 찍어도 된다 그러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물어봐야지 아 바다 좋죠 여기 아주 바다가 바다니까 멋지죠 바다가 바다 배 좀 겉에 배 좀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덥다 덥지? 날이 조금 거울이니까 덥네요 그래도 은근히 이거 배 봐요 배 배 멋있네요 아 배 저 배가 중요한 거야 이건 군안배 말고 저 배 조그만 거 저거 저게 잠수함이잖아 아니야 저거 저게 잠수함이고 이건 나루 빼고 아아 저거 잠수함 맞어 아유 참여 맞아 맞아 저건 나루 빼고 저건 나루 빼고 저건 나루 빼고 저건 잠수함이고 저건 나루 빼고 저건 나루 빼고 북한대요 어 맞아 맞아 예 오늘 저녁에 오늘 먹방 오늘 방송 하려 그러거든요 예 오늘 바닷가 좀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왔어요 아 여기 또 바닷가고 아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 가지고 바람이 좀 불어도 춥지는 않아요 예 춥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야 바닷가 좋네 요거 배 이게 북한배지 이거 이게 북한배 거든요 아 배 멋있네요 아 이거 북한주민 탈출선 예 탈출선 해가지고 이게 북한에서 만든 배 거든요 아 배 멋있네요 야 완전 나무네 나무 나무배로 나무로 다 만든 나무배네요 그냥 아 이게 잠수함이거든요 함수 부상타 자 잠수함이 부상할 때 사용되는 탈키 아 아 여기가 그거네 탈 여기가 탈출료네요 탈출료 아 특수공장관들이 탈출할 때 일로 탈출하는 거구나 네 배가 엄청 커요 잠수함인데 엄청 커요 여기가 여기가 정동진이요 예 정동진이거든요 아 배가 생각보다 배가 엄청 크네요 아 배도 크고 완전 뭐 좋네요 여기 여기 여기가 뒤에고 배 뒤에 예 배 뒤에고 야 이거야 이 프로펠러 이거 돌아가는데 아 멋지네 멋져 저도 여기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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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막 이 배만 봤지 지적적으로 이 배를 들어와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멋지네요 아주 그냥 아 그리고 여긴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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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지네요 아 오늘 오늘은 조개구가 아니고 오늘은 그거 백수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아 바닷가 멋지네요 아 멋지네요 바다 이제 바다만 오면은 가슴이 좀 뻥 뚫린 뚫리고 아 기분이 좋아요 그냥 상쾌하고 예 아 폰을 떨어뜨려 보라구요 폰을 떨어뜨리면 큰일 나죠 폰 예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거 예 아 멋져요 바다 일단 저 가다가 이제 바닷가 더 좋은데 바닷가 바위 같은데 좋은데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예 수영이야 수영 잘하죠 바닷가에서 태어나는데 예 예 수영 잘합니다 예 또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때부터 예 수영 잘하죠 물이 깨끗하죠 예 그렇죠 예 폰을 버리라구요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딱 좋네 예 올라가서 예 여기 딱 좋네 여기 딱 좋네 예 여기 올라가서 사람들 볼 수 있다 예 예 아 여긴 누가 서핑 여기 누가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 아 왔습니다 예 아 아 와 여기에 지금 서핑이 있잖아 서핑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보자 한번 받아보기 힘들다구요 차타고 오늘 오늘하고 야 여기가 파도가 이랬는데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여기 우와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네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여기가 금진이에요 여기가 금진 앞바다 거든요 정말 멋있네요 매져보이고 파도 장난이 아니네 여기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고 멋있네요 여기 고맙습니다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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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서핑하는 데는 파도가 파도가 좀 세야되는 날씨에 서핑을 하잖아요 원래 서핑하는 데는 와 근데 야 지금도 바람도 불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파도가 제법 쎈데 야 물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멋있다 멋있네요 와 가장 멋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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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바닷가를 못보니까 그래서 오늘 바닷가장 보여드리고 하려고 오늘 나왔어요 밖에 서핑은 저는 서핑 안 타봐가지고 서핑 탈 줄 몰라요 저기요 저기요 아 예 오늘 또 그래도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배도 좀 구경시켜 드리고 바닷가도 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녁에 오늘 저녁에 백승 또 먹방 할 거든요 백승 또 방송할 거니까는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봐주셔가지고 또 진출을 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